죄송합니다! 저희의 잘못입니다. 11일에 오픈했지만 아직도 여러분께 혜택을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마이몽은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서술형 꿈애몽 방식입니다. AI 기반의 유공지능으로 10가지 유형과 만 2천여가지의 세부항목으로 분석! 이제 여러분의 꿈! 마이몽과 함께하세요! 사장님! 사장님! 그거 들으셨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내 꿈을 상세하게 분석해주는 어플이 나왔대요. 그걸 이제야 알았나 보군. 아니! 사장님은 이미 알고 계셨군요. 당연하지! 심지어 지금 다운받으면 200포인트는 물론 서비스 오픈 기념 3월 31일까지 무료로 구독을 할 수 있다고! 그게 정말인가요? 그 뿐만이 아니야! 서비스 오픈 기념으로 꿈 인증 등록비도 3월 31일까지 무료라고! 와! 이거 안 하면 완전 바보네요! 음! 음! 마이몽은 개인이 타고난 운이나 기운을 풀이하는 주수학을 기반으로 잠재 정보를 분석, 꿈꾼 내용을 언어로 분석해 꿈의 기본적인 의미를 해석해서 현실로 반영되는 적용기간을 창출! 아직도 남들과 똑같이 꿈의 놈하십니까? 마이몽으로 오세요! 마이몽 지금 다운로드! 마이몽 지금 다운로드! 마이몽 지금 다운로드! 마이몽 지금 다운로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